아 잠깐만 방벽 깨집니다 방벽 깨집니다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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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게이드 어 게이드 어 게이드 자 잠깐만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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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광로 2층에 용광로 자 내 뒤로와 내 뒤로와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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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하나 얻어 걸리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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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화물 3명이요 화물 3명이요 아니 화물 3명 아니 화물 3명 무조건 2층 2층 여기 우왁굿있다 2명 빼 2명 빼 좋아요 토르비형 컵했어 턱클 해주세요 가 가 화물에 3명 붙어요 화물에 3명 네네네네 화물에 붙어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로드옥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로드오구있어 야야야야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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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리아 툴리아 빠잠 빠잠 빠잠F taxi 포탑 컷 포탑 컷이야? 잠깐만 폭탄폭탄폭탄 어? 아 우리꺼였어? 아아 아 놀래라 아니 젖보었는데 내가 가게 아 그래요? 아 깜놀했네 잠깐만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렇지 좋아 포탑 밀어야지 포탑 포탑을 밀어야지 포탑을 밀어야지 좋아좋아좋아 어 많이왔다 많이왔어 많이왔어 응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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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리퍼 한번도 궁 안썼으니까 궁 돌리려고 갖고 올거야 지금 근데 그게 저희득이야 지금 우리한테는 오케이 리퍼 뒤로가요 개피 구멍이 저기 가운데 개구에 숨어있습니다 지금 리퍼 어디있어 리퍼 뒤에있어 뒤로갔어 나 힐 나 힐 보고형 뒤에있다 공원이야 야 너무 많아 힐이 안들어갔어 계속 조용아 계속 조용아 형 저 딜바프 쳐세요 로드호거 딜바프 쳐세요 딜 로드호거 짜라야되요 로드호거 짜라야되요 로드호거 짜라 로드호거 짜라야되 나 개피웠는데 나이스 나이스 좋아 리퍼가 왜 안오지 자 들어갑시다 이거 거의 끝났어 게임 끝났어 거의 게임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어 램장님 좋아좋아 이거는 궁이라도 써버려 아아 이거 캔슬당하네 아 아 궁전타이밍 캔슬당했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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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이고 모이고 도둑 고고 고고고고 왔어요 왔어 오 오 자 위에 파라 따위고 아 파라 따였네 파라 따였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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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위 위 리퍼 리퍼 피해 리퍼 잡고 오세요 리퍼 잡고 오세요 왔어요 궁 한번 갈게 가도 되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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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왔어 나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젠 여타 뺏뺏뺏뺏뺏 다 때려 눕혀 싸대기 때려 버려 싸대기 개 싸대기 때려 무조건 때려 싸대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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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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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죽일 수 있어 그렇지 아 여길 했었어야 됐네 이 맵을 아 부엉이님 100개 고맙습니다 드디어 사람다운 게임을 했네요 아 좋았다 좀 멀기때문에 시멘트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초반에 겐지 한번 할까요 왠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사냥이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의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 저 솔직히 지금 많이 어려운데 어 극딜하시는 분들 강퇴할거에요 일부로 그건 좀 이해해주세요 어 제가 생각해던거다 핫방이 너무 빡센거 같애 솔직히 시멘트라 시멘트라 아 겐지를 하면 내가 리퍼 리퍼를 못해 그러면 돈까스님 고맙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난 거 할게 아니 나는 주파 계속해 시멘트라 해줘 돌리아 여기 바스티온 안해 너 백만뷰 뜬거 그거 한번 보여줘 아 오직에 헬게이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헬게이트 런던거 한번 볼 주문접수 제대로 왔구요 주실려 어? 형 잘해라 돼? 아니 나 못해 축하한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형 그럼 형 수비탱 수비할 수 없는 토르비형 가능해? 아니 나 수비를 못해 수비를 못해? 군인이 수비를 못하면 어떡해 아니 왜냐면 랩누나가 자이라 잘해서 자이라하고 형이 토르기원하면 딱이거든 아니면은 내가 자이라일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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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하고 싶은데 근데 바스티온도 괜찮아 여기 여기 바스티온도 괜찮아 근데 지금 이제는 안돼 늦었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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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걔네가 위치 똑같이 해가지고 메리트가 없다 일단은 뒤에서 돌아오는 것들 조심합시다 분명히 또 돌아오니까 우리는 저희는 저희는 팀워크가 맞아야 됩니다 저 팀워크가 어 뭐야? 위도우 있어요 위도우 있어요 방정 내리지마요 왔군요 피해 방정 내리지마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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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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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때렸구요 리퍼 리퍼 별거 없어 리퍼 별거 없어 아 아 구멍이한테 죽었네 아 어 부활 나이스 개나이스 미친 나이스 아 좀봐서 보이지가 않아 아 아 아 아쉽다 이거 아 아 와 개학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비밀게 아 막았어? 야 들어가서 비벼 거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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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시간 끌기 좋아 시간 끌기 좋아 어차피 화물까지 내줬어야 됐어 괜찮아 아 두칠이 형 두칠이 형 두칠이 형 두칠이 형 형이 딜해 형이 딜하고 내가 내가 자이라를 할게 딜하고 딜하고 아 딜하고 형 리퍼 한다며 코너에서 막자 코너에서 막합시다 여기서 야 두칠이 끌려간다 여러분들 위도우 있는 위도우 있는 직선구간에 싸우면 죽습니다 이거 여기서 막아야돼 여기서 막아야돼 약간 여기 오는 이 커브구간에서 막아압시다 여기 화물 화물 두세서 화물 두세서 화물 들려 아이 미친 잠깐만 거고양 저세일 거고양 저세일 뒤에 뒤에 아 지금 상대 궁 썼다 아 cannons이야 아 미친 아 궁 궁북이 약간 상황에 따라서는 보고를 안하고 써야될 필요가 있는거 같아 아 그냥 리퍼해 아 궁 있어 일단 아니야 그냥 리퍼해 아 될려나 리퍼 아 불안한데 와 이거 어떻게 끌어 말도 안돼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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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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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나한테 날렸어 내가 이거를 끌단 말이야 아 위도우메이커를 아 공격 위도우메이커네 일단 여기서 한 번만 막으면 되니까 여기서 시간 은근히 많이 끌 수 있어 6분이나 내내 망했다 잘 있어 음 할 수 있어 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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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요 방병 아 나 리퍼부터 하겠어 구멍이 아 까비 리퍼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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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랜다 그 소유저굼 어어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것들아 어우 큰일났다 거의 다 왔는데 아 끝났어요 노력해 노력해 할 수 있어요 오는대로 바로 바로 나가 싸워야돼 대가를 치르고 어어 차 차 차 차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나쁘지 않아 차에서 싸워 차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않아요 나쁘지않아요 진우야야 형이랑 한번 가자 아직 주면 안돼 아직 주면 안돼 오면은 오면은 여기 위에 뭐 있나 아 그리고 옆에 옆에 두친이 형 못하겠으면 맘은 형이 리퍼를 가고 아니야 나 쟤 아 두친님 너무 나가면 안돼 두친이 두친이 나와버렸어 두친아 돌아와 아아 이거 왜요? 상대야 두로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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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우야 올라가 올라가 박이다 지금 진우야 올라가 어 올라가 슬그랬어 야 우리 들어와 두명 짤러 두명 짤러 두명 짤러 차를 잘 됐다 차를 잘 됐어 자 우리 우리 뒤펜 좋아요 우리 뒤펜 좋아요 우리 뒤펜 좋아요 우리 뒤펜 좋아요 야 차량이 위에 오른쪽 오른쪽 자 방벽 깨집니다 아 까비 아 까비 주심양 뭐해 아 미쳐 아유 아유 괜찮아 야 2분 잡았어 2분 잡았어 2분 2분 뻑이었어 그래도 아니 조졌네 힐힐힐힐 두고있어 차차차 들어가들어가 들어가들어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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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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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내고 있어 망가내고 있어 망가내고 있어 잘 망가내고 있어 뒤에 뒤에 왜 안돼 차차차차차 잠깐만 잠깐만 차 한번 비벼봐요 차 한번 비벼봐 차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 아 근데 너무 많아 그냥 나갔어야 돼 차차차차 차 차 차 막아 아우 아쉽다 나 있는데 방벽만 씌워줘도 차 차차차차차 너무 앞에가지고 잘라니까 지연란이 힘든거야 내가 자리를 옮길걸 그랬다 앞에서 가버리니까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어 어 뭐야 이거 아 공격 아 공격이네 아 공격이 더 빡센데 공격이 더 빡센데 내가 좋아 해봅시다 자리아하고 주치리아 리퍼하고 그 다음에 진호가 그냥 찾아가자 공격좋아 여기 아냐 주치리아 리퍼만 아니 주치님 어? 어이 주치님 굉각보시는거 보고 제가 안되겠어요 깜짝마 굉장히 아 이거 그러면은 아 이거 자리아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진호님이 딜하시구요 어 이대로 갑시다 우리 그러면 탱커 탱커 너무 많은거냐 어 장님 엁 궁 2번 tę쒔 이 wives 궁은 님들 보다 제일 빨리 z가 appeared 그러니까 1분 에 한번 그냥 사람 찰거 같애 아니야 알 수 있어 ubl manufacturer 1등 criber 네네네네네 출리하고 진호가LE 하니까 두 딜을 하고, 그냥 이게 이게 아 그냥 내가 정크랩 탈까? 나 차라리 정크랩이 나을 수 있어 그래요 아까 보니까 그 아 정판 좀 아프는데 조통사 오지시던데 그런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 아나하면 안 돼? 아나 하지 마세요 어 차라리 아나? 아나 괜찮다 아나 해도 마모님 주면 되잖아 아나 인정 아나 인정 어 아나 아나 백업 해주면 좋긴 좋은데 내가 질러가자고? 메르시 써야 돼 메르시 써야 돼 아나 인정 내가 끝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하이라이트를 아니 이거 절대 못 들어요 그러면 잠시만 여러분들 10초 뒤면 시작합니다 빨리 고르세요 정하세요 10초 뒤면 가야되요 아나 3팩이 아 3팩이면은 조금 아 잠깐만 아냐 근데 들어갈때 탱이 많은게 좋아 괜찮아 아나 한번 가 A까지 갈만해 A까지는 가나가가가가 가나가가 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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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써넣닥 2 하면 돼 쥐 쥐 쥬쥬쥬쥬쥬쥬쥬 시메트라 시메트라? 아닌가? 아 맞네 오케오케오케 좀 빼겠습니다 아 이거 힘텐데? 나 한 번 한 번 갈게 한 명은 낚이겠지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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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나 궁 10% 남았어 잠만 뒤에 리퍼 쫓는 것 같은데 우리 리퍼인지 모르겠다만 공공공 나이스 와 들어와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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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두칠이 기가 막혔다 3킬 했네 아 뭐야 아 도망갔네 아 가고있어 가고있어 구멍이만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지금 구멍이만 형 그냥 잡으면 돼 오케오케 자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오는대로 족족 끊어버려 그냥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오케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견제 뒤에 리퍼 방벽 뒤로 오세요 방벽 뒤로 점령 잘하고있어요 방벽 뒤로 오세요 방벽 뒤로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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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했다 포기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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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좋아좋아 궁합을 쓰고 다 죽여 그렇지 야 완벽하다 좋아좋아 로드 오고있다 그렇지 아 아 아 아 재밌었다 제일 힘들었다 진짜 오졌네 아 내가 자리야 할게 그냥 어 누나가 차라리 정리를 잡힌다 해가지고 들었는게 나을거 같아 아 아 잘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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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단합력이 이래요 아무도 투표 안하잖아요 우리 팀에 우악구 찍은거 같아 상대팀 찍은거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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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난 개보고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으로 안해야되겠다 다음부터 공 바스티우납니다 이렇게 되면 1대1 동점이죠 어 복어형님 시발일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뭐하는정도? 시발일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이거 우리가 공격하였으면 그냥 게임 끝났어 온전히 구해준거야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손이 이제 풀렸어 어 손이 이제 풀렸고 아니야 아니야 저쪽 고르라 그래 66번 국도 국도 그거 하면 무조건 우리 주유소에서 막자 위에서 올라가서 둘리야 너 그런걸 왜 말하냐 그거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면 안 고르지 저기서 그거 말하면 안 고를거 같은데 해줄수도 있잖아 램짱누나가 부탁하는건데 감히 감히 램짱누님이 부탁하시는데 그러면 그 감히가 통하는지 보겠습니다 음 이거 또 해? 66번 아래 아 66번 통하네요 네 잠시만요 다른거 더 있었나? 다 빠졌어 아 개좋다 저 다음주 휴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코공이니 이제 가끔 닮았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을순 없지만 살더 열심히 빼라는 의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 언덕 왜 끝에 있잖아 거기에 톨비 박자 아니 바스틱은 바로 옆에 톨비를 박으면 절대 절대 못들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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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붙어있지 말고 이렇게 나눠져있으면 걔네들 어떻게 공격해야될지 모를걸?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메르시로 알차게 내가 공버프 넣어줄테니까 바르셀로나 고르세요 바르셀로나가 뭐야? 어 수비다! 바로 시작하는거 저는 뭐할까요? 아이라 갑시다 불리님 환상의 조합 보여줍니다 이제 리퍼 됩니까 리퍼? 어.. 라임 있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톨비 라인아런트 라인아런트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네네 그럼 저는 뭐할까요? 디바? 톨비 여기서 디바하시잖아요 아니 디바하면 안됩니다 톨비언 노도구는 괜찮은데 더이상 펜프 아 12시 넘었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톨비언 아니 그러면은 딜러 형 내가 로도구 할게 아니 딜러해봐 그러면 형 아니면은 톨비언 솔저해 솔저 솔저나 그런거 하면 되지 솔저 괜찮지 아 솔저 괜찮아 2층에서 라인이 가려주고 여기서 와리가리 타면서 막 쏴 부치라 빠른 과에 들어간다 솔저는 원거리 캐릭이야 네 알겠지 가까이 붙으면 기구니까 절대 가까이 붙지말고 당연한 얘기하는거 같은데 지금? 생체장 이 생체장 이 반짝반짝 써야되고 넣어쓰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써지 나 여기서 쏠테니까 앞에 정면 또 위에서 레벨 50이에요 어 거니까 두칠리 형이 마무녀보다 높아 힘들 아니 나는 경쟁전을 안한다고 경쟁전을 경쟁전 안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지노님 아니 마무나 경쟁전이 아니고 빠르게 숨을거에요 주유소 위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숨을거에요 어 나 여기 숨을테니까 거기 주유소 위에 어그로 끌어달라고 나는 랩장님 뒤에서 아 진짜 거기서 랩시 플라엘레트 솔저 리퍼 어 뒤로 나와 여기서 약간 끌고 오는 척만하게 끌고 오는 척만 합시다 끌고 오는 척만 어 어 겐지 있어요 겐지 오케이 유옥 유옥해되면 잠깐만 뒤에 뒤에 뒤에야? 여기 겐지 어 입구 막아 2층 입구 막아 자 일단은 입구 단디 막겠습니다 뒤치기 제거하세요 안전하게 왼쪽에 리퍼 돌아갑니다 왼쪽에 리퍼 돌아갔어요 내가 고쳐줄테니까 계속 쏠기만 하라고 내가 소리 들을게 여기 라이언트 비닐이요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잠깐만 뒤에 리퍼 뒤에 리퍼 계속 리퍼 있어 구멍이 지금 갖고 온다 구멍이 엄청 차겠다 이거 잠깐만 저 누구야 너무 나가지마 둘리야 오케이 아 바비 아 아 이걸 맞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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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대팀이네 마쿠트 형이네 야 이거 망했는데 줘야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윤석 위에 아무도 안가더라고 쏠 잡았는데 없더라고 쏠 잡았는데 야 뒤로와 뒤로 어 구멍이 잡으러 가자 빼요 빼요 뒤로 빼세요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마무리 뒤에 오케이 보고있어 겐지 뒤 겐지 뒤 깐지 잠만 진호야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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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생채 생채 깔아 생채 깔아 죽이려면 생채 깔아 아 잡혔다 천양이한테 지면 안되잖아 우리 행세 쿨이 왔어 거의 각계기업하다가 가니까 한번에 그냥 우리 2층에 리퍼랑 겐지 있어 직렬로 싸우지마면 병렬로 좀 싸워 앞에 나가서 죽지마시고 응 어 나 여기 뭐 엄청나 있는데 저 힐 좀요 저 피가 9에요 궁원 궁원 알았어 알았어 우리 너무 고속도로임 쟤네 미는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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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천양이 개피다 라인 방벽 부시면 이겟다 아이고 아 이건 아니지 아 잘했어 잘했어 맥클이 오른쪽 맥클이 제쪽에 2층에 계단에 리퍼 있습니다 겐지 겐지 뒤 우리 톨비 하나 해라 조합이 너무 까다롭네 우리 겐지 겐지 못잡겠으면 톨비 한 명이 지금 나 진짜 못마 아 궁웅 형 나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1이야 피가 1이야 진짜 딱 1이야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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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한테 좀 흔들린다 쭉 빠져봐 아예 빠져 죽지마 난 뭐 내려가도지 나 여기서 막아 여기 마지막에서 막아 마지막에서 어 피 없어 나 쏘리가 그냥 FPS 게임하는 생각하고 왜 뒤에 리퍼 겐지가 너무 짜증나와 겐지가 너 물려 할거야 겐지 어떡하지 윈스턴이 겐지가 계속 날다니까 윈스턴 할까 어 근데 나 궁찼어 나 궁은 한번 쓸게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냥 궁은 한번 쓰고 겐지를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바로 쓸게 궁 아니 겐지를 잘라야돼 형이 겐지를 하는게 아니라 아니다 겐지 내가 왜 아니 형이 리퍼하고 내가 윈스턴 윈스턴 싸워 싸워 불리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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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거 형 뒤에요 죽여 죽여 보거 형 저 감사합니다 피가 없다 피가 없어 마무나 가지마 아유 뒤로 와 뒤로 마무나 오케오케오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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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는 죽였는데 망했네 와우 완전 노림 당했어 노림 당했어 리퍼 좀 잡아봐 리퍼 좀 빨리 화물에 부퍼요 항상 내가 죽여 리퍼 화물에 부퍼는 다르지 마 리퍼하는거야? 아니 누구누구 아 내가 지금 안주웠어 아직 아아 자 우리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돼 그냥 뭐 다른거 바꾸지 말고 그냥 하자 이거 어쩔수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바꾸다가 죽어 바꾸다 죽어 빨리빨리 나가서 막아 그냥 아니 비벼도 안돼 아아 아이고 아아아아 아아 장난해 원숭이를 빨리 골랐어야 되는데 겐지가 되게 미친짓을 할때 겐지를 너무 못 막았고 리퍼를 리퍼 너무 위에 있게 다 해줬어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빠드에서 캐릭터 연습 좀 해야겠다 아 나 제냐타 연습해야 되겠다 개짱이나 4개 제니아타 제니아타 개좋아 체력도 늘어가지고 제니아타가 공도 되고 어 디버프도 되고 버프도 되고 그래서 아 몰라 진호 조용히 겐지 고르네 진호신 미쓰입니다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그냥 잘하는걸로 시즈 시즈모드다 시리가 여기서 로드오고 딱 해두면은 진짜 좋아하면 솔직히 괜찮거든 로드오고가 진짜 여기서 참팽할때 라인 제니아 로드오고 이게 진짜 좋거든 이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야 우리 지면 안되잖아 그래 이제 캐릭터도 보여주지마 그냥 진짜 캐릭터도 보여주지마 이제 캐릭터도 이제 캐릭터도 탱커를 뚫어도 뚫어도 좋긴 좋은데 저거 그 킬러라인 리퍼 소울저압 그런애들이잖아 맥크리 이런애들 근데 요새 디바로 디바로 리퍼 잘 딴다며 어 그러면 그래 디바해 1대1이 디바가 이기더라구요 달고리로 자르기가 쉽다는거지 아니 주칠이가 안해봤잖아 로드오고를 로드오고 저 해보긴 해봤는데 그러면은 디바 디바 그럼 디바해서 리퍼 자르면 되잖아 맥크리나 아 나 맥크리야겠다 디바 압시다 디바 그러면 그 라인아르트 장벽 깨주세요 그래야지 화다가 안되면 디바 갑시다 디바 디바 아 근데 라인아르트 장벽 부시기도 되게 좋거든 자 시작합니다 간다 공버스 디바 가물에 올라가 디바 오케이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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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물에 올라가야되는데 남은이 올라오세요 네네네 저 죽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유리해드릴게요 갔어? 저 죽었어 아 나 바스찌 바스찌 올라탄다는 얘기인지 못들었어 나 미안해 아 올라탄다고 못봤다고? 아니 올라탄다는 얘기를 못들었다고 바스찌